오늘의 들머리는 소금강 유원지 입구 주차장입니다. 소리산 1코스 출발점인 소금강 입구에서 출발합니다. 소리산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에 위치해 있으며 정상 높이는 해발 479m 입니다. 소리산 소금강을 출발해서 수리바위로 올라서 소리산 정상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1코스입니다. 소리산 1코스는 편도거리 2.3km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소리산 1코스 출발합니다. 계곡 진검다리를 건너면서 소리산 등산이 시작됩니다. 소리산 명칭의 유래는 예로부터 산속 벼랑 바위에 수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수리산으로 불리다가 그 후 수리가 소리로 변경되어 소리산으로 불립니다. 선녀탕은 하산하면서 둘러볼 예정입니다. 소리산은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세가 험한 편이고 주민들이 소금강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치가 빼어난 산입니다. 널리 알려진 산은 아니지만 숲이 울창하고 계곡이 아름다워서 여름에 가족 단위 휴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인근 산들이 토산인 반면 소리산의 경우는 정상과 준흥선이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계곡 쪽은 바위 절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위 능선으로 인해서 계곡이 단의 협곡을 이루며 경관이 빼어나고 절벽의 높이는 거의 200m에 이릅니다. 소금강 입구에서 720m 왔고 이제 소리산 정상까지 1.15km 남았습니다. 출발 1시간 만에 소리산 수리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수리바위부터 시원한 조망이 열리게 됩니다. 산읍리와 석산리 사이에 있는 용소계곡은 기암 절벽과 풍부하고 맑은 물과 함께 휴식 공간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매년 3월에는 소리산에서 고로세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수리바위 이후부터는 힘들지 않은 편안한 능선 구간입니다. 전망이 좋지 않은 출세봉을 통과합니다. 이제 소리산 정상까지는 840m 남았습니다. 소리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소리산은 산림욕하기 참 좋은 구간입니다. 1년 내내 시원한 바람이 나온 단은 바람굴에 도착했습니다. 어디 한번 손을 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람굴 이후부터 조망은 더더욱 좋아집니다. 소리산 등산 코스는 제가 가는 1코스 외에 2코스는 물레울에서 출발해서 정상까지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고 3코스는 소양산장에서 출발해서 정상까지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저 멀리 용문산이 보입니다. 소금강 입구에서 1.65km를 왔고 이제 소리산 정상까지 250m 남았습니다. 소리산 정상 도착 직전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리산 정상 도착 직전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리산 정상 도착 직전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 앞에 소리산 정상이 보입니다. 소리산 정상 도착 직전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리산 정상 도착 직전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리산 정상 도착 직전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촌촌이 종합 계준 안전사고 shop에 구약 250m 주 inspections 자리로 vist altered Sayorgbe Television 양평 소리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화이팅! 한 번 Focus 한 번 래지는 tell 한 번 래지는 소리산 1코스 소금강으로 다시 원점 해기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수리바위 이후부터는 내리막 구간입니다. 소리산 소금강 입구까지 720m 남았습니다. 이제 선녀탕 갈림길까지 내리막 구간이 이어집니다. 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선녀탕 입구 갈림길에서 선녀탕 입구 갈림길에서 선녀탕을 구경하고 소금강으로 내려갑니다. 선녀탕을 구경하고 소금강으로 내려갑니다. 선녀탕을 구경하고 소금강으로 내려갑니다.